트위터가 지금까지 140자로 제한돼 있던 글자 수를 오늘부터 280자로 2배 늘렸습니다. 트위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중국어, 일본어,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의 글자 제한을 280자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. 한중일 언어가 제외된 데 대해 트위터는 아시아계 언어는 적은 단어로 압축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트위터는 앞서 지난 9월 2006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140자 한도를 몇 주간의 테스트를 거쳐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